탈색을 했는데 노란색을 잡아주는 이런 샴푸가 있다는 거 반갑습니다 태가마트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염색도 많이 하시고 탈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탈색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지금 이 머리가 한 한 달 채 안 됐어요 지금 근데 벌써 머리가 많이 자랐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탈색은 안 할 뿌리 탈색 저는 안 할 겁니다 두피가 많이 따갑고 그렇진 않았거든요 저는 이 머리가 지금 흰색이 많이 빠졌는데 회색깔 거의 은색에 가까운 머리로 했었어요 탈색을 다섯 번을 했습니다 하루 첫째 날 처음 탈색을 시작했을 때 탈색을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을 그 세 번도 조금 시간을 약간 길게 했는데 그 사장님께서 여기 동네 사장님께서 생각보다 머리가 되게 건강하다고 머리카락이 되게 건강한 머리카락이라고 속이 꽉 차 있는 머리카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탈색이 잘 안 나와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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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검정색 뭐라고 해야 되지? 암튼 그게 잘 탈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세 번을 빼고 회색깔을 입혔는데 회색깔이 안 먹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일주일 채 안 돼서 한 5일 정도 뒤에 두 번을 탈색을 더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색깔이 나왔는데 근데 많이 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탈색 머리에 은색깔 회색깔 이런 머리 이렇게 염색을 입히면 얼마 못 간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저는 한 2주? 2주 채 안 된 거 같아요 10일 정도 가장 예쁘게 이렇게 하얗게 은발처럼 이렇게 됐던 거 같고 그 이후는 조금씩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머리 색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탈색을 이렇게까지 해보면서 많이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누군가가 샴푸하고 린스를 이렇게 선물을 주면 사실 린스는 거의 안 쓰거든요 예전에 형들이랑 같이 산 적이 있었는데 화장실, 샤워실에 린스만 계속 쌓여 가는 거예요 린스만 계속 쌓여 가는 거예요 샴푸만 계속 소비가 되고 제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린스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 남자들은 잘 린스를 안 쓰는 거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탈색을 하고 나서 미용실 사장님께서 탈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개털이 된다 그러니 뭐 영양이라든가 머리 헤어에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품들을 제가 사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마저도 겨우겨우 정말 귀찮아서 잘 안 쓰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있어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모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색 샴푸라고 들어보셨어요? 보색 샴푸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탈색을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은 또랗게 올라온대요 머리가 예전에 그 짱깨머리라고 하잖아요 또랗 머리 그거 이렇게 올라온대 색깔이 그 색깔을 잡아주는 게 보색 샴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놀라 노옐로우 샴푸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다는 거 아셨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염색에 노란색을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 자주 쓰진 않았는데 저도 이거 안 쓴 지 한 2주이야? 된 거 같은데 머리에다가 샤워하기 전에 묻혀서 한 몇 분 정도 놔두면 노랗게 약간 안 예쁜 노란색이 있잖아요 약간 죽어요 다운돼요 이게 보라색 샴푸에요 이거 한번 짜 볼까요? 이렇게 보이실런지 모르겠네 보라 색깔이에요 보라 색깔 보라 색깔 보이시죠? 보라 색깔이에요 냄새는 썩 좋지는 않은데 냄새는 약간 무슨 화학적인 냄새이긴 하나 그렇게 싫고 나쁜 냄새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썩 좋은 냄새는 아닌데 괜찮습니다 향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 보색 샴푸라는 거를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보색 샴푸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제품을 저는 샀고 구입을 했고 이게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광고 아닙니다 아무튼 모르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파놀라 노옐로우 샴푸 날마다 쓰지는 않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노옐로우 샴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발이 약간 바로 전에 올라왔던 그 영상 촬영할 때보다 은발은 많이 사라졌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나쁘지 않아요 색깔이 어묘하고 뭐 암튼 노란 색깔 안 예쁜 색깔은 이걸로 잡아주고 있고 이게 쿠팡에서 또 엄청나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한예슬 씨가 아마 광고하는 거일 거예요 머리가 너무 상했다고 해야 되나? 색깔을 봤을 때 너무 상한 느낌이라 조금 그래서 관리를 좀 해야 될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구경하다가 갈리프 클로렐라 베러 루프 워터 트리트먼트라고 왜 이렇게 어렵게 졌죠? 왜 이렇게 어렵게 졌지? 이름을? 암튼 갈리프 클로렐라 베러 루프 워터 트리트먼트라는 제품인데 바르는 순간 부드러운 모발로 만들어주고 미열과 함께 거품을 내어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수분과 용기를 부여하고 탈모 중상 완화에 좋대요 탈모 중상 완화에 도움을 주어 두피까지 건강하게 케어합니다라고 일석이조인 거죠 이런 게 두피에도 좋고 탈모에도 좋고 머릿결도 좋고 제가 이거 이 정도 이 정도 지금 사용해 봤는데 저는 이거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뭐 누구한테 들어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머리 뭐라고 검색했지? 모발... 모발 에센스? 아 에센스가 아니야 헤어... 헤어... 모르겠어요 헤어 뭐라고 검색했을 거예요 암튼 그걸 검색하니까 이게 최상위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도 구매자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걸 구매해서 두피에도 좋다고 하니까 구매해서 썼는데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이것도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사실은 귀찮더라고요 그냥 산성 샴푸도 사서 쓰고 있습니다 탈색하신 분들 염색하신 분들은 산성 샴푸를 써야 된대요 이번에 정말 많은 정보를 얻고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헤어 트리트먼트 같이 샴푸랑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쓰고 있는데 그 헤어 트리트먼트 그냥 머리 감고 그냥 그거 자주 쓰지 이건 사실 그렇게 자주... 근데 이건 괜찮은 거 같아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정말 바르는 순간 모발이 되게 부드러워져요 미역까지 부들부들해져요 머리가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는 그냥 너무 신기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플로랜드 프리미엄 케라틴 체인지 앰플 이것도 왜 이렇게 또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이름들을 어렵게 짓지? 뭐 아무튼 여기에 펌 염색 코팅 등 화학 시술 제품과 함께 사용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몇 개를 사용했냐면 세 개를 사용했거든요 세 개를? 되게 신기해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를 이거를 물하고 일대일로 섞어요 저는 그냥 한 통 다 쓰거든요 용기에다가 이거 한 통 다 붓고 여기다 물을 그대로 채워 가지고 그대로 일대일로 섞어요 이렇게 섞으면 약간 린스처럼 이렇게 변해요 걸쭉하게 변해요 걸쭉하게 변하면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씻고 나면 약간 물미역처럼 미역처럼 이렇게 보들보들해지는 게 느껴지고 그게 신기해서 구매를 했는데 그마저도 조금 번거로워서 잘 안 쓰고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잘 안 쓰고 있어요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산성 샴푸 쓰고 있고 한데 그리고 에센스 같은 것도 이제 머리 감고 제가 여기 탈색을 했던 그 미용실 사장님께서 주신 에센스 주신 에센스 그냥 그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 뭐 하는 건 없는데 생각보다 저는 이렇게 막 개털처럼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뭐 탈색을 다섯 번이나 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에 비해 더 탈색을 한 것 같거든요 사실 한 번 한 번 하고 그 위에다 더 덧발라가지고 더 하고 패스로는 다섯 번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여섯 일곱 번 정도는 했다고 쳐야 되지 않나 싶은 정도로 탈색을 했어요 탈색을 처음 하고 나서 이 뒷부분이 여기 머리 짧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 짧은 부분이 뭐라 그래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상처가 난 거죠 상처가 난 거지 이게 다 이렇게 빨갛게 딱지가 앉아가지고 두피는 괜찮았거든요 여기가 살이 다 까져 가지고 엄청 아팠어요 두피는 전혀 괜찮았는데 그거 말고는 뭐 고통스러운 것도 없었고 시술 시간 시술하면서도 뭐 크게 힘든 건 없었거든요 저는 거의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나쁘지 않게 빠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얇다고 빨리 빠지고 두껍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좋습니다 여름이고 덥고 하니까 좀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특별히 뭐 불편하거나 그랬던 것도 없고 크게 두피가 아프고 그런 것도 없었고 보통 일반적인 남자분들은 이런 거 잘 안 하시니까 헤어 케어를 잘 안 하시니까 탈색을 한번 정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헤어 케어를 진짜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초반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진짜로 머리가 약간 개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내 머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지금은 제 머리 같거든요 열심히 하진 않았으나 그래도 가끔씩 써주는 그게 그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헤어 케어 제품들이 쓰고 나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액체 형태로 나온 이런 제품이나 그리고 섞어서 쓰는 이런 형태의 이런 제품이나 그리고 지금 린스처럼 쓰고 있는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이나 이런 것도 다 그냥 쓰고 나면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렇게 민감한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좋아요 린스도 안 썼던 린스는 그대로 있고 항상 샴푸만 사라졌던 그 현상 아실 거예요 남성분들은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이 보색 샴푸라는 거 아마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모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나만 몰랐나? 뭐 아무튼 노옐로우 이거 제가 쓰는 건 노란색 잡아주는 건데 노란색 말고도 주황색을 잡아주는 보색 샴푸도 있고 색색깔로 뭐 이렇게 잡아주는 보색 샴푸들이 있더라고요 탈색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보색 샴푸를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대신 약간 단점이 있어요 머리가 아무래도 이 앞쪽이 탈색이 많이 돼가지고 이걸 쓰고 나면 약간 보라 색깔로 변해요 이 겉에 부분들이 탈색이 많이 됐나 봐요 거의 앞쪽 부분이 보라 색깔로 변해요 어... 약간... 모르겠어요 그래도 촌스럽게 올라오는 색깔 노란 색깔 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뭐 탈색 하시는 분들 있으면 어... 영양 같은 거 헤어케어 헤어케어를 잘 주셔야 됩니다 남들 보기에도 예쁘게 탈색했는데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개털 같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정말 신세계를 경험을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신기하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보색 샴푸가 있다는 거 이런 보색 샴푸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제가 써보고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 이런 샴푸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지금 이렇게 돌려보시는 분들 이렇게 샴푸는 보라 색깔이에요 보라 색깔이 나옵니다 저는 비닐장갑 이렇게 끼고 머리에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살에 묻으면은 그래도 저는 잘 지워지더라고요 한 시간을 방치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금방 지워지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신기한 물건이 있어서 저한테는 신기한 물건이 있어서 보색 샴푸라는 게 이런 샴푸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찍어봤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한 탈색하시고 보색 샴푸 쓰면서 관리 잘하시고 이런 에센스 쓰면서 개털 만들지 마시고 좋은 여름 보내십시오 시원한 여름 보내십시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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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